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일면 기사에는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발된 복지로 서비스가 확대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복지로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로 부모 상담 지원과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총 5종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긴급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도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종류와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2면 기사에서는 국립국원이 점역 프로그램 점사랑 4.0을 개발해 공개했다는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점사랑 4.0은 묵자 문서를 점자로 변환하는 윈도우용 점역 프로그램인데요. 국립국원은 이번에 개발된 점사랑 4.0의 문서 편집 기능을 강화해 사용자가 쉽게 점자 출판물을 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점사랑 4.0은 국립국원 점자 종합정보 누리집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정보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의 휴양림 이용 편의를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를 정식 운영합니다. 시범 운영 때와 달라지는 점은 기존 전화예약 서비스 대상이 중증시각, 지체장애인에서 중증뇌변변, 자폐성, 지적장애인까지 확대됐습니다. 관리소는 1588-3250 대표번호로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멘트 안내 시 2번을 누르면 장애인 유선 접수 문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운영 방식과 대리인 범위는 기존 시범 운영 방식 그대로 운영되며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예약하고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장애인 본인이 전화를 할 수 없는 경우 유선상으로 장애인 본인의 동의를 받고 개인 정보 처리에 동의한 자에 한해 대리인이 대신 예약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